1절부터 10절 역대하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천 6백 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능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능이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콩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래석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따위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잔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줄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묵상 메시지 제목은 당당함과 투명함이 어디에서 왔을까? 라는 겁니다 당당함과 투명함이 어디서 왔을까?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두루왕 후롬에게 요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부탁을 넘어서 거의 명령에 가까울 정도로 당당하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먼저 든 생각이 절절 읽어가면서 묵상하겠지만 당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투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인생의 말기에 범한 실수 때문에 이 젊은 날 솔로몬 집정 초기의 솔로몬의 행동까지 그냥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수가 있으나 아름다운 면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 인생 가운데 실수가 있지만 그가 또 주님을 위해 주님께 열정을 가지고 한 것은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실수가 헌신을 다 폐기시키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집정 말기에 인생 말기에 범했던 실수들을 머릿속에 넣지 말고 이 모습 그대로 읽어가다 보면 솔로몬이 참 당당하고 그의 마음의 투명함이 있습니다 어디서 왔을까? 우리 그 질문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함께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 말씀에서 결심했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고 또 하나의 의미는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결심이라는 단어가 아마르라는 단어인데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생각만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결정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내 마음의 결정한 사항을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었다 꿈도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할 때 누군가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존재에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꿈이 생기면 꿈을 파십시오 어떤 마음의 결심이 생기면 그 결심을 파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께 파십시오 하나님께 파는 것을 기도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나의 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을 하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파십시오 사람에게 파는 것을 나눔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어 그러다 보면 좀 창피하게 생각되는 거 있습니다 그건 개꿈입니다 야망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이게 좀 상황은 어려워도 자꾸 가슴에 북받쳐 오르는 감동과 흥분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꿈이요 그게 거기 그게 당신이 해야 할 미션 사명이죠 이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정 결심했습니다 성전을 지어야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또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여기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부터 당당함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여기서 당당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 보면 본인이 제목도 구하고 사람도 구하는데 굉장히 당당합니다 그 당당함은 또 어디서 왔을까? 투명하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당당함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저 주눅들고 쭈받쭈받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당당함이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마음이 생겼어요?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실천을 말합니다 실천 2절을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해라는 것은 결심했기 때문에 명령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이게 뭐예요?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이 실천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결심, 그것을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실천하고 행동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짐꾼을 뽑고 돌을 떠낼 자를 뽑고 그리고 이를 감독할 자를 뽑았다 이를 감독할 자가 몇 명입니까? 3,600명 와, 이게 우리가 읽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10명만 있어도 복잡한데 3,600명이 어떤 사람? 이를 감독할 자 중간 리더 계층이 3,600명이다 이거요 굉장히 일거리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돌 떠내고 그 다음에 이 짐꾼도 일할 거리가 많지만 그것을 중간 감독하는 그 사람들도 많지만 전체를 통솔하는 일도 굉장히 일이 많은 거예요 왜 사서 고생합니까? 이 가슴 가운데 패션,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숨기지 않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면 고생도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고생 안 하려면 골치 안 아프려면 아무 일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럼 죽으면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가운데 주신 좋은 소원들 패션, 열정들 그것을 결정하고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수고가 따르더라도 행동에 옮기는 저는 이 젊은 날의 솔로몬이 참 멋있습니다 짐꾼을 뽑고 돌을 떠낼 돌을 떠낼 자가 8만 명입니다 이 8만 명을 먹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100명 먹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1,000명 먹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4,000명 먹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호주에 있을 때 점심 식사를 4,000명분을 준비를 했어요 국수를 삶아도 장치죽 4,000 그러시면 대단합니다 한 번 연어 비빔밥을 주려고 했는데 연어가 몇 마리 우리를 위해 희생되어야 하냐 적어도 60마리, 70마리는 희생되어야 조금 이제 연어가 있구나 이 정도 해갖고 비빔밥을 할 수 있을 정도 8만 명 이게 다 수고거리예요 다 이게 신경 쓸 일입니다 그래도 신경 쓰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수고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실천과 행동에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3절에 보니까 정말 힘든 일에 도전합니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두로왕 후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유태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족속 두로왕 그것도 후람에게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당당히 말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 사람이 생각하고 후람이 생각하기에 내 아버지는 아버지고 너는 너다라고 말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뒷부분 계속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내가 이의할 텐데 좀 나에게 달라고 오늘날 말하면 이런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거 하려고 하는데 당신 도와주시오 내가 아우리치 가려고 하는데 장비 하나 내놓으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전에 인도네시아 람풍 지역으로 우리가 아우리치 갈 때에 이 MRI 학회에 중요한 임원으로 있는 분이 장례님으로 계셨어요 장례님인데 이분이 CT 촬영하거나 이런 기계를 파는 분에게 좀 당당하게 무례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기계 하나 좀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인도네시아 병원에 갖다 놓겠다고 그래서 받았어요 인도네시아 람풍 지역의 병원에 갖다 놓았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봤더니 플랜카드가 걸려있더라고요 최신 CT 촬영기 비치되어 있는 병원입니다 그게 굉장히 한국에서는 그냥 다 있는 거지만 그 당시에 그곳에는 그게 굉장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립하는 사람을 다른 곳에서 또 보냈어요 싱가포르 한 거 어디서 보냈어 조립했는데 여러분 그 기계로 제일 처음 촬영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계 설치하고 기념식을 하러 갔는데 제가 농구를 하다가 왼쪽 손가락에게 부러졌어요 농구하다가 공에 맞아서 이게 부직해갖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거기 가서 처음 찍었는데 뼈가 부서졌더라고요 핀이 세 개 박혀 있는데 그때 찍었는데 제일 처음 그 기계를 가지고 CT 기계를 가지고 그 기계를 가지고 그 기계를 가지고 장론님이 저를 찍어주셨어요 대단한 손님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장론이 보면서 저런 당당함이 어디서 왔을까 이게 당당함이 두 가지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 솔로몬과도 마찬가지인데 첫째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다 두 번째는 투명함에서 원하는 투명함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욕심 챙기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것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명예를 쓰겠다 이게 당당함이 투명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담대함이 정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 당당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내 욕심과 내 이름과 내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겠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솔로몬이 두루왕 후롬에게 보내서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따위세계 백향움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까지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4절이에요 4절 크게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4절 함께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베라에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왜 도와달라고 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이 주 앞에서 주 앞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겠다 그리고 주 앞에서 예배드리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확실했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신앙이 확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면 안 돼요 사람들은 진짜를 좋아해요 하여튼 가짜를 싫어해요 우리가요 어떤 사람들 볼 때 자기 분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진짜 하면 일단 멋있어 보여요 사기꾼은 나쁜 행동이죠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불구하고 굉장히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하면 진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난 크리찬 입장에서 볼 때에 크리찬이 정말 진짜 크리찬이라면 그 매력을 느낍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구나 저 사람은 진짜구나 우리가요 살아갈 때에 넌 크리찬을 앞에서 그들을 만족시킨다고 우리가 믿음을 좀 숨기기도 하고 또 자신이 믿는 바를 좀 이렇게 약화시키고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게 생각하면요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우리를 이해한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좀 융통성이 있구나라고 겉으로 말할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건 가짜다 그리고 그 넌 크리찬이 정말 힘든 날 인생의 어두운 날 정말 힘든 날 그 사람이 당신 생각 안 할 거야 그 가짜같이 행동하는 그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찾는 들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 반대로 정말 우리 모두가 넌 크리찬 앞에서도 그들과 친하게 지내죠 이상한 거 아니죠 다 같이 밥 먹고 돈 벌고 생각하고 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분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도 생각해 저 사람은 진짜다 그리고 그가 어느 날 마음이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인생의 어두운 날을 지날 때는 당신 생각이 날 거예요 아 그 진짜인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 주님은 어떤 분일까 나도 그분 앞에 나아가면 괜찮을까 인생이 달라질까 그렇게 돌아올 거예요 이게 나의 하나님 따라해볼까요 나의 하나님 시작 이걸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크리찬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주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을 말하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내가 그 일을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투명함 그런데 진짜 중요한 당당함과 투명함의 이유가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5개 해놓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아멘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외에 진정한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비교불가 비교불가 어떤 신도 어떤 사람도 어떤 조건도 어떤 배경도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는다 어떤 것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명예도 그 어떤 위치도 그 어떤 지위도 우리 주님보다 우리 주님의 이름보다 우리 주님의 인정보다 크지 않다 그게 젊은 날의 솔로몬 가운데 마음에 딱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역사설을 읽으면서 이 당당함과 이 확신과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신들보다 크심이라 이 정말 확신이 솔로몬의 말기까지 쭉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젊은 날의 열정 그 젊은 날의 확신 이 고백이 끝까지 갔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계속 축복하는데 당신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이 확신과 이 열정이 언제까지 식지 않기를 저를 서포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아 예배의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주일날 예배 때에 부어주신 은혜 가슴 뭉클한 은혜 그리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눈물이 있고 말씀 있고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흥분이 있고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눈물이 있고 더 드리고 싶고 더 하고 싶고 이 열정을 세월이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소망이 있습니다 한 5년 지나지 않아서 다 굳어지고 그냥 주일이니까 가는가 보다 생각하지 않고 다른데 관심 쓰지 않고 위치에 관심 쓰지 않고 무슨 조직에 관심 쓰지 않고 오로지 예배 은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참 좋겠다 이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고 또 쓰고 또 오늘 아침 읽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주압 이런 것들을 솔로몬이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냐면 이게 두로왕 후람 앞에서 이방인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그 열정에서 당당함과 투명함이 오는데 또 하나가 어디서 당당함이 왔을까?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바로 뒤에 나오는 그 6절에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게 했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라 자신을 팍 낮춥니다 여러분 교만해서 비굴함이 오고 겸손해서 당당함이 옵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 사람 앞에 당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뻣뻣한 자 사람 앞에 비굴합니다 오늘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지금까지는 내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또 뒷부분에는 크고 화려한 성전을 내가 건축하겠다 이렇게 당당하고 대단한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할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할 수 없다 주님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내가 누구가인데 내가 볼론 뭐길래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겸손함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은 겸손함이 사람 앞에 당당함을 만들어내는 거죠 참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 참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항상 사람 앞에 무릎 꿇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 비굴하지 않아요 이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있어요 그리고 열정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열정은 내가 주 앞에서 분양하고 싶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예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젊은 날에 제가 생각났어요 젊은 날이라면 어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예전 모습을 생각하고 흐뭇하게 웃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고3 때 그 당시에는 이제 8월 달까지는 본고사라고 본고사 아세요? 제가 이렇게 예비고사를 치르고 국거, 영어, 수학 세 과목만 봐서 시험 치르는 그런데 8월 달까지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8월 달에 갑자기 그게 없어졌다 체력장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와서 그냥 수능 같은 학력고사를 치러서 한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본고사 그래서 이제 대성학원, 정로학원 이런 데서 와서 치르는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주의의 은혜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지금보다 더 열정과 확신이 있어서 주일 날은 내가 꼭 예배 가야 된다 지금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가는 때도 좀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하여튼 열심히 가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토요일 날 가고 주일 날 가고 그런데 대성학원에서 시험 치르는 본고사, 모의고사가 3학년 초반부에 8월 이전에 주일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용이 얼마냐면 2천 원, 2천 원 2천 원 내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는 시간에 예배 시간과 딱 맞물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 정말 고민했어요 제가 별로 고민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잠 잘 자요, 밥 잘 먹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그냥 거리고 살면서 성격 자체가 이렇게 다들 이렇게 막 심각하지 않게 살았을 생각했는데 그날은 정말 고민이 됐어요 어떡하나 어떡하나 그런데 제가 위대한 결단을 하게 했어요 제가 저 못 갑니다 그런 거예요 선생님한테 친구들에게 나 못 간다 그 당시 2천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의고사를 봐야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 하는 거고 또 제가 총망 받는 학생이었으니까 내가 안 보면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못 간다고 왜 못 가냐 왜 못 보냐 왜 안 하냐 나 예배 드려야 된다고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 놀랐냐면 교회 다닌 건 알고 있었지만 네가 오래 다녔냐 저 오래 안 다녔거든요 1년밖에 안 됐거든요 딱 1년 1년밖에 안 된 고등학교 3학년 머리 팍팍 깠고 그때 그런 조그맣고 순하게 생긴 이 친구가 그럼 결단하고 나는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때 큰 교회도 아니고 개척교회 상가 2층 교회 예배인원 3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전도사님 영락교에서 시무하시다가 CC 간사님이 있다가 오셔서 개척한 전도사님 새파란 전도사님 내가 예배 드려야 된다고 다 결정하고 안 갔습니다 인생이 망가졌느냐 아닙니다 이렇게 잘 살아있고 근데 그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 이 당당함 내 친구의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 제가 교회 가서 정말 은혜 받은 찬양이 있는데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정말 은혜 받아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는데 그게 흐리 좋더라고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바다같은 사랑 샘솜의 기쁨 정말 좋아서 학교에 가서 내가 교회 다니는데 새로 나온 신곡을 내가 배웠다고 제 친구에게 신곡을 친구가 신곡이 뭐냐 그래서 내가 내게 강같은 했더니 이 친구가 할 말을 잃었어요 쩜쩜쩜 저를 손을 잡고 그냥 데리고 음악실로 가더라고요 음악실로 가더니 자기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 앞에 자기가 딱 앉더라고요 피아노 앞에 딱 앉더니 피아노를 쫙 치면서 1절부터 3절을 외워서 피아노 곡도 외워서 내게 강같은 평화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 제가 그 은혜 받은 거 그 자랑하고 말하고 근데 세월이 흘러갖고 어느 날 종로에서 예배되고 성수 예배되는데 몇십 년 만에 그 친구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온 거예요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요즘 저희 교회에 잘 나와요 그 안에는 성격 공부 열심히 모든 성격 공부 열심히 나오고 계세요 근데 지난주하고 지질환주에 나가면서 제 손을 꽉 잡더니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 좋아서 주님이 좋아서 그리고 그 위에서 크리천이든 넌 크리천든 그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근데 그 당당함이 교만이 아니라 투명함과 겸손함과 그 모습이 좋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 보면 자꾸 떼묻고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따지고 그 다음에 또 피할 길을 만들어내고 이 두루왕 후람 앞에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실물들보다 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그 크신 하나 옆에 그냥 분양하고 싶어서 성전 있는 거다 이 당당함, 겸손함, 투명함, 믿음의 확신 이 모습이 참 좋았어요 이 모습 볼 때 하나님이 마음이 좋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다 해주시지 않습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면 뒷부분은 다 마찬가지인데 사람도 구합니다 7절 보세요 이제 청하건대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사람 한 명만 보내주십시오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제목도 재료도 원합니다 8절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잔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교우지라 제목을 구합니다 재료도 보내주십시오 사람도 보내주시고 재료도 보내주십시오 9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냐 좀 큰 성전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지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줄이다 하였더라 내가 그들에게 다 줄 테니까 좀 보내주십시오 요즘 저의 마음 가운데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게 수요일 저녁에서도 그렇고 또 내일 주일 본문도 나는 내가 목숨을 걸고 나를 따르길 원하는데 그런 주제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서가 그렇고 오늘 큐티 말씀도 그렇고 수요일 날 이 제목도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권세 이런 주제들의 그 본문이 딱 순서에 오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2년 되면서 2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에게 순수하고 본질적이고 그리고 확실한 믿음과 태도와 열정을 가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수요일 날 서면 눈물이 나고 또 주일 날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기도하다 보면 또 가슴에 흥분이 있고 오늘도 이 큐티 보미면서 당당함을 주십시오 투명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확신을 주십시오 또 이 마음에 흥분이 있고 저는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순수하게 더 순전하게 좀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잔머리가 많아지고 방법론이 많아진 이 땅 가운데 핑계가 많아지고 무슨 피할 길이 많고 그렇게 많아진 우리 현대의 크리스천들에게 좀 우직하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그냥 주님의 이름이라면 좋아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좀 많이 따지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고 그런 믿음을 원하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일도 부흥회처럼 진정한 부흥회처럼 그리고 나의 삶의 부흥회처럼 흥분이 있고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고 주를 찬양함이 있고 살기를 원하신다 라는 마음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부어주시겠다 저는 11월 18일을 정말 엄청나게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11월 18일 날 그날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계속 요즘 주일날 부어주는 이 추세를 보면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막 엄청난 공동체는 아니지만 영적 지진이 일어나며 우리가 그날 드리는 감사와 기도가 이 지역을 살리고 한국 땅을 살리고 아 그렇구나 더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주님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살아가는 열정이 확 살았으면 좋겠다 다 한 번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 다 한 번 사는 거예요 누군가는 어떤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도 해요 누군가는 어떤 정말 그 명의를 위해 바치기도 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그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쭈미쭈미 탈 시간이 없어요 멈추고 멈추고 눈치 보고 우왕좌왕하고 머뭇거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셨을까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여기다가 써놨어요 후람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느꼈을까 하나님은 참 마음이 좋아하셨을 거예요 마지막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이방인 후람은 두로왕 후람은 무엇을 느꼈을까 제가 네 가지를 써놨어요 확고한 의지 열정 투명함 분명함 이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에 끌리듯이 다 해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솔로몬이 쭈밋쭈밋하면서 글쎄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이 뭐 다 해줄 수 있는데 해줄 마음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그리고 꼭 내가 이것을 뭐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 기회가 주어지면 하고 싶으니까 뭐 이렇게 말했으면 아이고 이거 뭐 뭔가 그런데 내가 제일 확고한 의지 열정 투명함 분명함 이렇게 그냥 묻어나니까 끌리듯이 해줬을 것 같아요 타협이 능력이 아닙니다 타협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투명하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이 아름다운 면이 당신에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한 인생 사시고 당신 주도에 있는 이 넌크리찬들 가족 가운데 또 넌크리찬이 있죠 넌크리찬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친구들 가운데 있죠 그들이 볼 때에 아 이 사람 뭔가 다르구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길 좀 서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젊은 날의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면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도 흘러넘치길 서포합니다 오늘 윤형이 지영이 딱 나와서 아침에 있는데 이 아침에 나온 윤형이 지영이에게 이 젊은 날의 아름다운 솔로몬에게 있었던 당당함과 투명함과 그리고 열정과 패션 이것이 흘러넘치기를 좀 서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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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손으로 한 가지만 위해 기도합시다 훈련을 많이 받는다고 뭔가 많이 안다고 뭔가 많이 갖추었다고 세월이 흐른다고 조건이 좋아진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점점 우리에게 있는 껍질을 벗어내는 것 두꺼운 그 껍질 세월이 가져다 주고 훈련이 가져다 주고 조건이 가져다 준 우리의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태도와 그리고 순전한 마음을 뒤집어 싸는 그런 것들이 다시 깨어져 나갈 때 다시 깨어져 나갈 때 그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두로왕 후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야 하나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 주님 예배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배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 당당함과 겸손함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투명함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손을 얹고 주님 이 모습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떼묻고 또한 혁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나의 가족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특별히 이민족의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볼 때에도 안타까운 모습이 많은데 넌 크리스찬이 넌 크리스찬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수한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웃기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과 이민족과 우리 민족의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늘 한 가지 구합니다 순수한 믿음과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 같은 아이 같은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인간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창피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숨기지 않게 하시옵시고 당당함과 투명함과 아버지 그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족들 붙잡아 주시며 우리 교회 식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을 흘러믿는 사람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미지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순전한 복음으로 다시 순전한 믿음으로 다시 순전한 태도로 아버지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당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요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임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장 모임으로 모일 때 순 모임으로 모일 때에 예배로 모일 때에 순여 모일 때에 상곡경으로 모일 때에 주일날 모일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다시 순전한 믿음으로 허락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여준 당당함과 떳떳함의 투명함이 있을 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일 예배 가운데 수요 예배 가운데 성격구무 모임 가운데 순 모임 가운데 순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뿐만 아니라 흩어져 넌 크리찬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나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예배 하나님 당당하게 고백하고 진정한 크리찬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심한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후회 없는 하루가 되기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하루가 되기 하여 주시옵시고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중에 한 가지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 가운데 주눅들고 주밑주밑하고 우물주물하고 의기소침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예배 드리는 사람 가운데 아버지 주눅 든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 믿지만 부끄러워하며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당당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그렇게 오늘 살게 하시고 주 앞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겸손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어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